우리 김유전 학생이 메이지 유신을 알려주세요 했어요. 김유전 학생 메이지 유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일본이 메이지 유신이 성공했기 때문에 지금의 일본이 있을 수 있었던 거겠죠? 메이지 유신은 그 앞에 에도 막부부터 일단 알고 있어야 돼. 그런데 일본의 이제 우리나라가 조선이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대한제국 한국이 된 것처럼 일본도 막부의 마지막 막부가 그 에도 막부야. 에도 막부를 타도하면서 그 약간 하층 사무라이들이 모여가지고 에도 막부는 너무 부정부피가 심해. 우리가 뭔가 새로운 정부를 만들자라고 하면서 천황을 막 높이면서 우리도 입헌군주제 국가를 만들어보자 하면서 메이지 정부를 만들게 돼. 그러면서 메이지 정부에서 헌법도 만들게 되고 그 헌법이 천황이 있고 따로 의회가 있는 입헌군주제를 도입을 하게 돼. 일본이 입헌군주제잖아요. 약간 영국도 비슷하고 왕은 따로 있고 의회는 따로 있고.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영국식으로 왕은 군림 하나 통치하지 않는다 그런 식의 의회제도는 아니었고 그 막 천황을 되게 높이면서 약간 일본 스타일의 입헌군주제를 처음 스타트한 게 그게 메이지 유신이야. 하지만 메이지 유신의 좋은 점,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그런 점은 그래도 약간 교육, 서양식 교육이라든지 과학기술 도입이라든지 그런 걸 아주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메이지 유신은 성공했기 때문에 일본도 아시아에서는 그나마 제일 잘 살게 됐고 뭔가 제국주의 열강에 가담하게 됐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서비스의 열강에 가담하게 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